그程 anche prima I'm ready to come right here 내 이름을 묻지 마라 정말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뭐 불꽃 어? 왜 그러세요? 뭐가 왜 그러세요? 국물 좀 어 어떡해 집불이라도 좀 태워라 햄버거 먹어서 그래 진짜 당신이 먹던 그 도너츠와는 차원이 달라요 무려 뉴은혁의 맛이래 먹어봐 먹어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이미 하트가 되어 있어 동그란데 시작해 오케이 하나 둘 셋 먹으면서 동시에 깨물어 또 모르죠 이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넌 그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됐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에 내가 멍청하게 손바닥이 돼줄 거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느끼는 무서움에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전혜진의 역할 반갑습니다 저는 전혜진이고요 샌드라 역할을 맡았습니다 샌드라인가요? 재밌게 모시고요 웃고 싶으실 때 마음껏 웃으시길 바랍니다 김정자 선생님께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건강하십시오 나 갈 데가 없어 널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그냥 그게 그리 밤도 어려워 전혜진씨? 네? 네! 네! 깨잇한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자 그러면 전혜진요원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제안하는 인물입니다 작전을 제안하는 아 그럼 대빵이네요 그렇다고 대빵! 전혜진 대빵! 뭐야 다들 무릎 안 부르고 이 씨발론드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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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을까, 작가님? 내가 만약 그딴 소리라면 네가 나 찔러넣어. 사람 목숨 달린 일에 농감 부리는 거 상사 대접해줄 이유가 없어. 실체를 찾아와. 요한큼한 것. 괜찮아, 괜찮아. 네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. 오랜만에 찾았다고 생각했어. 널 끌어들인 게 아니라 끌어줄 가치가 있는 후배를 진짜 끌어들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. 널리 널리 이 영화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 놀이 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순간 I feel alive 떠난 틀을 꺼져있지 마 허리 멀쩡뼈고 일어나 I feel so high I'm so.. 30 21 21 21 25 22 22 32